카메라 보시구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좀 있구요 여기가 좀 깊게 꺼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심습보라고 잡혀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여기 눈가 주름 이마는 별로 주름이 없으신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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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주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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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표정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웃는 것처럼 이렇게 주름이 좀 깊어지거든요 이렇게요 정가운데로 기울이지 말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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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이렇게 예 예 그렇죠 이렇게 주름이죠 지금 해보시고 됐습니다 이제 보시면 주름 방향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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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에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도arem에 넣을거고요 이쪽도 여기 이렇게 어깨 됐을까 이 주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많이 긴장되지 않으세요? 괜찮죠?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 줄까?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몇 개 째지 얘기해 줘야 돼 다섯 개 째지 뺄 때 잘 뜯어 세 blend 베이버 진주 BR direction 양념 세트를 바로 가위를 끊으라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가위 끊으라고 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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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끓여 먹으니 더 먹은게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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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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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 고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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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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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이럴 쪽 5개짜리 5개짜리 자 이제 줄기세포와 PRP를 믹스한 것을 50개의 스케폴드에 나눠서 얼굴 전체에 넣었고요. 이제는 추가로 스케폴드만 더 추가를 해서 기존의 얼굴에 들어가 있는 줄기세포와 PRP에 추가적인 지지텔을 더 삽입을 해서 더욱더 많은 양의 줄기세포가 증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케폴드가 더 들어가면 이 자체만으로도 주름을 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스케폴더만 삽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줄기세포와 PRP를 섞은 것을 스케폴드 50개에 나눠서 얼굴 전체에 집어넣었고요. 이제는 추가로 스케폴더만 삽입을 해서 기존의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부분에 추가로 지지체가 들어가서 뼈대 역할을 해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 줄기세포들이 더욱더 많이 증식할 수 있도록 추가로 스케폴더를 더 삽입을 하겠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부분 위주로 기존의 줄기세포24 기존의 줄기세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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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 한번 보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